도대체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늘 그 하는 일이 신통한 성과 없이 고생고생만 해오던 그에게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왜 그날 이후로 그의 그 인생과 돈복이 대반전을 꿈틀거리며 그는 마침내 그런 큰 돈복을 거머쥔 것일까요? 그날 밤 그 남자는 칠흑같은 그 어두운 길 정확히는 그 한걸음을 뗄 때마다 발바닥을 그 예대하게 그 송곳같이 찌르는 마치 그 돌을 분쇄기에 넣어서 잘게 그 부순 듯한 그런 길을 그 발바닥으로 통증을 느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. 형체는 안보였지만 기분 나쁜 그 음습한 어떤 기운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. 어 이건 아닌데 왜 내가 가기 싫은 이 길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 끌려가야 하는 거지 그는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발부둥을 쳐보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더 누프로 빠져드는 그 허우적거리는 그 물체마냥 불쾌함 가득한 그 공간으로 계속해서 그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. 얼마를 갔을까 그의 그 발끝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의 발끝은 청길 그 낭떠러지를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. 그때 그때 그제서야 그는 등짝이 그 후줄근하게 그 땀이 베이고 또 손과 그 발끝에 흥건히 그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깨달았습니다. 누구나 그 살면 꼭 한 번은 오게 된다는 죽음의 문턱 그 자리라는 것을요. 그는 아 언젠가 이렇게 오고 말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또 오게 되었구나 라면서 온몸에 그 힘이 쭉 빠졌습니다. 그리고 때늦은 그 회안이 가득 밀려왔습니다. 제발 그 1년만 아니 그 석 달만 아니 그 제발 그 한 달만 다시 내게 그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. 그는 그 자신을 이끌고 온 어떤 그 기운이 느껴지는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.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또 그렇게 그 매달리면 덥석 옛다 한 번 그 다시 잘 해보거라 라고 누군가가 그에게 기회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매달린 건 아니었습니다. 단지 단지 그 자리가 그 끝이라는 그 절망과 그 절박함이 또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체념을 하고 세상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인생 끝나는 그 순간 그랬을 힘없이 그 고개를 떨구고 그 어둠의 그 낭떠러지로 그 머리부터 그 땅 아래로 그 쏟아지듯이 추락을 하면서 그 순간 그는 그 깊은 악몽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. 눈을 떠보니 그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. 그때 그는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긴 그 악몽의 꿈에서 그 죽음의 세계로 던져진 것이 아닌 아직은 그가 더 살 날이 많은 그리고 그 꿈에서 그렇게 그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한 달 그렇게 그 다시 기회를 얻고 싶어 했던 그 석 달 아니 그 1년이 될 수도 또 5년이 될 수도 또 10년이 될 수도 있을 그 소중한 그 시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대판전의 그 서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는 그 30분씩 더 일하고 점점 그 시간이 지나자 1시간씩 더 일하게 되고요. 주위에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그 하나둘씩 용서로 그들을 그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길 잃은 그 동물들을 하나둘씩 그 먹을 것을 그 챙겨서 돌보기 시작을 했고요. 또 사람들을 그 대할 때는 욕심 없이 또 자신의 그 진심을 가득 보이려 했습니다. 눈으로 볼 것들은 늘 그 행복하고 또 기쁨을 느낄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고요. 귀로 듣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늘 그 맑고 사랑스러운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. 또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따뜻하게 진심을 다해서 또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의 주변에는 그 서서히 그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의 주머니에는 그 돈이 잘 불어나기 시작을 했고요. 그의 얼굴에는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행복한 미소가 또 일상으로 그 반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는 지금 꿈에서 그 남자가 누군가에게 그 절절한 그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손을 그 싹싹 빌면서 제발 그 멋지게 살아갈 그 기회를 한번 줄 수 없냐라고 매달릴 필요 없는 그 소중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그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그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큰 그 성취를 그게 그 재수든 또 행운이든 또 쭉쭉 풀리는 그 운세든 아니면 그 두툼하게 쌓여지는 돈복이든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첫 단추를 위해서 우리는 그 물을 따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을 따를 때 나는 그 물소리는 청각적으로 그 일들이 순리대로 그 흐르고 또 풀려가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돈복과 재수는 크게 그 손짓할 테니까요. 그리endo 소중한 것을 기억을 하면